자, 이제 보시면 김경수 사면론, 이게 오늘 모든 신문들이 다 다루네요. 야권 인사 복권 문제로 여당 내에 또 다른 사람들이 공개 충돌하는 이런 사례는 없었다. 그러니까 김경수 복권을 놓고 여당 일각에서는 복권을 제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의로 사태도 뭡니까? 대통령 고유 권한이죠.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나 설득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국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사명권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사명권을 갖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저 정도면 사면해도 되겠다.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사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여당 이재명 김경수 복권 요청했다고요? 그런 적 없어. 윤상현 김경수 복권 논란에 대통령 큰 뜻 믿고 기다려야. 정치는 참 온전한 사람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떻든 한 개파의 뜻을 추종하는 것이 정치인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거니까 정치인들에게서 올바른 이야기를 기대하기야 참 어려운 거죠. 소신발언이냐 이런 것을 권성동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의 대통령 무시. 한동훈하고 친하고 한동훈을 지지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당연히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가 이견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걸 두고 대통령을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좀 무리한 조치인 것 같으니까 김경수를 왜 여러분들 사면을 해줘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김경수가 사면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동훈 씨도 그런 면에서 이야기했겠죠.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아무튼 간에 여당 내부에서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은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 가운데 하나죠.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경수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론 조작을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제 논평의 요지는 김경수 지사를 여러분들 사명권을 행사한다.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여러분 고유 권한을 행사할 때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면 거기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명권 행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행사하면 그걸로 끝난고 너희들은 입 닥쳐 이런 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다른 선거 범죄자와 다릅니다. 안철수 의원 이야기입니다. 김경수 트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 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입니다. 이게 옳은 지작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 찾아볼 수 없는 국기문란행입니다. 옳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륜반륜라는 걸 떠나가지고 저는 철두철미하게 대통령이 잘하신 건 잘하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친륜반륜 이런 그냥 굴레에 갇히게 되게 되면 그냥 모든 현상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김경수 전 지사는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면받았을 때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경수의 위선은 있었는지 김경수가 독자조 한 일인지를 엄정하게 수사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니까 여기서 이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복권은 대통령실에서 이유를 대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일하게 여러분들 김경수 사면권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이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충분하게 설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김경수 여러분들 사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득할 수 있는 끈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뭐 윤 대통령이 늘 해온 바와 같이 내 권한이니까 행사한다. 그걸 하면 뭐 그걸로 끝나겠죠. 그러나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안철수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평가할 때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동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 사태가 더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논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은 왜 김경수 사면을 하느냐 본인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적인 가치기준을 가진 그런 인물이라기보다도 대단히 공리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한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대단히 계산이 빠른 인물이란 겁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면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의 입신 출시에 도움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의 여러분들 지금 정치적 난국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김경수 복권을 여러분들 넣은 겁니다. 다른 거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윤 대통령의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보면서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은 저분은 입으로는 강직한 그런 인물인 것처럼 보이기를 좋아하시지만 실제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런 게 과학인 겁니다. 그분이 내린 의사결정 선거의 공정성 문제가 그렇게 많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뭉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1등 공신이었던 것 의로사태에서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 이전에 그 중요한 시점에 그 여러분들 파괴적인 여러분들 정책을 내세웠던 것 지금 김경수 여러분들 사면론을 지금 들고 나오는 게 다 여러분 그게 뭔가 아니까 그게 전부가 밑에 공통적인 게 뭡니까 자기 정치적 이득을 극제화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사실 1 사실 2 사실 3 사실 4 사실을 다 모으니까 그 밑에 뭔가 아니까 자기 이익에 필요하다면 옳지 않은 일도 서슴지 않고 대통령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차마 안철수 의원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지만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산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공리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덕실을 따져 가지고 이득이 되게 되면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바보천치가 아니니까 바보천치가 아니니까 그걸 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 양반은 이익이 되면 무선이라도 할 수 있구나. 그럼 선거는 왜 깔아뭉겼냐 이익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의료사태는 왜 했냐 이익이 되니까 터뜨린 거지 김경수는 왜 복근하지 순수하고 좋은 민족을 위해서 한다 천만에 이익이 되니까 한 거죠. 그렇게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흔히 보이지 않습니까 하는 수가 하는 수가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런 생명에 도움이 되면 다음에 더블던 민주당의 이런 누가 집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 안 하겠습니까 본인의 퇴임 이유가 보장될 수가 있으면 그렇다 해야 보장이 안 되겠지만 그거 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네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근은 정치적 유분리를 떠나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칫 그가 저지른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맨제부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 복근을 자제해왔습니다. 재고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대선 여론조작의 사건인 드루킹선 조경태 의원 굉장히 다선의 의원이죠. 민주주의 근본을 해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의 유행과는 다릅니다. 일종의 정권을 도덕질한 행위입니다. 김경수의 복근을 절대 반대합니다. 철저하게 처벌해 더 이상 민주주의가 파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것을 무시하고 복근해버리면 향후 각종 선거에서 여론조작을 통한 범죄가 행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한테는 최소한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본인의 정치적 이득에 도움이 되거나 개인적 안의에 크게 도움될 수 있는 사안 같게 되면 옳고 털린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사고판 가치판단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가치판단의 최상위 판단이 이게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인데 대통령은 그거야 하위 판단인 겁니다. 가장 상위의 뭔가 아니게 이게 이득이 되는가 이득이 되지 않는가. 그래 사람의 가치판단 체계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가치관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은 윤 대통령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란 것은 윤 대통령에게는 그냥 데코레이션 장식이고 가장 위에 중요한 것은 남는 장사냐 남지 않는 장사냐는 겁니다. 그래서 김경수 사명복권을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이것은 윤 대통령이 남는 장사라고 판단하셨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판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도자의 반늘에 이르게 되면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결정을 내릴 때 일종의 나침판이나 지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게 되면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복권 안철수 의원하고 다섯 의원인 조경태 의원이 내신 의견이 저하고 대단히 일치하는 면이 많다. 오늘 다행히 김경수 복권 사면에 대해서 방송 한 시간 전에 설문을 던졌는데 결과를 제가 깜빡해 가지고 오늘 방송에 소개를 못하게 된. 내일 여러분들 설문결과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좋은 콘텐츠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봐주시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 한번 다 클릭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